네, 월요일 3부 보수의 품격입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 앉으시면서 참 하기가 참 곤란한 얘기들이다. 안타까운 얘기? 품격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자꾸 거리가 멀잖아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인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는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명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철회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물론 최종호 후보자도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종용이 있었겠죠. 철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이죠. 그런데 이 사건 하루 이틀 전에 금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관련된 논란으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좀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며칠 동안에. 그렇죠? 인사 관련된 얘기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기는. 눈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김의겸 대변인의 사건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탄음물에 기름을 확 부은 격이 됐죠. 그래서 벼랑간 불이 확 번지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청와대에 오래 계셨잖아요. 대변인 정도 되는 비서관이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 좀 얘기 안 하나요? 이거?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한 액수를 만져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저는 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을 겸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분리돼 있죠. 그런데 공보수석이라는 자리나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자리죠. 그러나 저는 직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청와대 비서실의 꽃은 여기다. 이 부서다. 비록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왜냐하면 공공의 얼굴이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public face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민을 향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신 조심해야 되고 말과 행동 조심해라. 그 대신 그런 긍지를 갖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 말처럼 오랫동안 집 없이 산 서름 때문에 잠깐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긴 한데. 인간적으로는 동작이 갑니다. 그러나 공인 중에 공인인 신분이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두 명을 사실상 지명을 철회한 상황이라고 보면. 한 명은 부동산 관련이에요. 또 한 명 조동호 장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 황제 유학부터 시작해서. 조동호 장관 후보자는 제가 상임위원회 여당 의원들 우연히 다른 일로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자를 만드냐. 청와대에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권 내부에서도요. 아주 장세를 봐도 너무 심하다. 그런 기조들이 좀 있었군요. 제가 만난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순위를 뽑자면 저는 그냥 국민들의 시각에는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기가 좀 명확한 느낌이 있어서 논란은 있지만. 그 부분이 되게 먼저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명을 자른다는 말은 좀 그렇고. 두 명을 지명을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요. 아니 지금 중요한 건 김연철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인데. 두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꼬리 자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야당이야 당연히 그렇게 공세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가 하는 게 야당의 말대로 이런 어떤 포석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으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야당이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죠.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이제 오늘 아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를 또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섯 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그러면 이번에 인사 난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난맥상을 만든 검증 라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청와대에서는 검증 실패 아니다라고 일단 못 박았습니다. 웃으신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전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뭐가 실패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검증 실패라고 인정할 겁니까? 한두 번이에요 이게 지금. 일곱 명 다 그래야지 검증 실패인가요? 대통령에 대한 책임으로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직자가 책임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반응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국민의 요구에 국민의 의견에 즉시 반응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반응성과 책임성이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반응과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면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제대로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는 뉘앙스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거는 인사검증의 실패다. 물론이죠. 이게 실패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시장에 실패가 없죠. 그런데 이 정도 실패라면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책임은 그러면 어떤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아니,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 못했으면 그 자리에 물러라는 게 가장 정확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인사수석, 민정수석.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문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묻어나겠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대통령이 안 묻는다는 얘기는 대통령도 생각이 같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어떤 과오를 범해야 책임을 물을 겁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보십시오. 여러 가지 그런 크고단 실수도가 있었는데 제대로 문책, 책임을 물은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공직사회 기강이 말 못하게 흐트러집니다. 책임을 안 묻는 대통령이. 원인이 인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별개 문제고 아주 엄격하고 단호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면 공직기강이 말없이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요즘 공직기강은 말도 못해요. 이런 사건은 겉으로 불거진 것이고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공직사회 기강을 보면 이건 역대 이런 정부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엉망이 돼 있어요. 공직기강이. 이게 사실은 개각이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실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이 하고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여당에서 문제제기하니까 조국 수석이 사람이 없다 그랬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니까 아 여당에서? 이분이 뭐예요? 여당에서 문제제기하니까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사람이 없다라는 조국 수석 대답이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인사권자의 고충은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하면서 개각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사람 찾기가 그런데 그때는 청문회라는 것도 없었죠. 지금은 청문회가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안 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고 사실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권자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찾았느냐. 이 정부 돌아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인사의 폭이 아주 좁다. 사람을 널리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스럽게 표현하면 패거리 인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속세게 변하면. 공직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그 인사원칙이 있어야죠. 적재, 적소예요. 그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냐.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냐. 그 원칙이 공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칙을 쓰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된단 말이죠.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는 인사검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7대 기준? 7대 기준도 기억을 하죠.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사실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배제 원칙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한 방식의 기준이긴 한데 그 기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돼서 스스로 이렇게 지명 철회하고 사퇴 종영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 안 할 수는 없죠. 그것도 말썽이 생겨서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든 예를 들면 진보성의 사람이든 일정한 연배, 우리가 개발 연배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산 사람 중에 딱 들여다보니까 도덕성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일반적 인식이 어땠느냐. 오랫동안 집권해온 보수 세력은 부패하고 등등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그걸 항상 비판해왔던 동남아 민주화 운동 세력은 최소한 도덕성에서만큼은 상당히 우월하다고 봐듣는 게 일반적 인식 아니었나요? 그런데 참 이런 진보정부가 들어서서 그것도 촛불정부예요. 보통 진보정부도 아니고. 촛불정부가 들어서서 인사할 때마다 도덕적인 문제로 말썽이 생겨나 보면서 그러면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게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새 이러잖아요. 모든 결정을 다 청와대가 한다. 장관 내각의 허수합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럴 바에는 깨끗한 사람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막말로 무능한 사람 쓰라고 권고하는 건 아니지만 유능 무능이라는 게 큰 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깨끗한 사람이라도 쓰면 능력이 좀 모자라는 건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은 남의 도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결함인 겁니다. 공직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청와대가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길래 이런 식으로 번번이 인사를 해가지고 대통령 용맥이고 정부의 신뢰를 깨트리냐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안 물어?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윤 장관님이 오랜만에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 시스템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말씀만 좀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청문회 하면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십니까? 말꼬리 잡기? 아니, 그보다 앞서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경력 등등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촛불 정권에서는 이런 게 없을 거라고 다 기대했던 거잖아요. 없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 강료들을 이렇게 인사를 하면 대통령이 그 말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국회 얘기는 오늘 못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요. 지금 5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2명은 아마 추가로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5명 중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야당이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게 정치공사단 하는 말이 먹힐 수 있을지 모르죠. 다른 야당도 거의 똑같은 판단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만 이렇게 한 걸 보면 나머지 5명은 그냥 강행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읽혀져요. 그렇겠죠. 대통령이 또 지난번에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청문회 때 말썽이 많았던 사람도 더 잘한다더라 하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문회라는 제도를 비켜갈 수가 없으니까 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런다. 한 의심까지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7명 전체가 부적절하다, 부적격하다라고 얘기한 하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다수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 장관님 어떤 생각대로면 5명에 대한 임명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락하지 않겠죠. 벌써 야당이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보궐선거가 낼몰에 있으니까 인사조치 빨리 했다는 것이고 보궐선거 지나고 나면 버틸 거라고 다 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과거 전례를 보면 5명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야당의 공세가 두려운 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보궐선거 끝나고 그 결과도 아마 영향을 줄 것이고요. 대개 예상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도 이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